아우, 난 너 이거 입었을 때가 그렇게 이쁘더라 누구니? 부르셨어요? 어, 들어와 야, 너 어깨 좀 주물러 네? 우와,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면 가져요 예? 예, 너 이거 피에로 오빠가 디자인한 거 아니니? 이게 얼마짜리 의상인데 이걸 줘 나 잘 안 입어 가자요 아, 고맙습니다 얘 봐라 준다고 넓죽 받는 건 또 뭐니? 너하고 채영이는 몸매가 다른데 키도 한 뺨은 차이 나겠구만 언니 왜 그래? 주로 해보면 되지 참 강기태 그 사람이 정혜 너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니? 그게 무슨 그렇잖아 널 빛나라 쇼단에 넣어준 것도 강기태 그 사람이고 아까도 니가 봉변 당하고 있으니까 강기태가 널 구해준 거잖아 그게 마음에 없으면 그랬겠니? 정혜씨 빛나라 쇼단에 넣어준 게 강기태 씨야? 그렇다니까 예전에 수년 공연했잖니 그전까지 애들 단원이 아니었는데 강기태 그 사람이 수년 공연한 조건으로 그걸 내걸었다니까 그, 그건 별 뜻 없이 그런 거라고 예, 그게 말이 되니? 별 뜻 없이 왜 그런 조건을 걸어? 저거 다 담아 정혜씨가 적힌 후 그런다니까 처음에는 추운데 뭐 하세요? 아니 그냥 좀 저 때문에 난처해지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유 죄송은요 절대 죄송할 일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뭐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네? 아까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고 또 번번이 신세지는 게 미안해서 좋죠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참인데 좀 좋은 데 가서 대접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아유 왜 여기가 어때서요 단원들 밥 먹는 식당도 그렇고 전라도는 어느 식당을 가도 음식 하나는 정말 푸짐한 것 같아요 봐요 찌개 하나 시켜도 이 반찬 나오는 거 봐봐 이렇게 장사해서 남나 모르겠네 쇼단 하러 다니면서 가장 골치 아픈 게 건달들 터스라는 거 뭐 난 설마 그 정도일까 싶었는데 여자 단원들 끌고 가서 술 시중까지 시킨다고 하던데 전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서울 변들이 극장 공연 갔다가 최성원 씨가 건달들한테 행패 당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최성원 씨 같은 스타가 그러니 이름 없는 단원들이야 오죽하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엔 쇼단이 화려한 줄 알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험한 데죠 그렇게 힘든 걸 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? 그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누구나 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 그래서 내가 아주 애타게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사람이 날 찾을 수 있게 그 무령에서 저희 아버님이 고아원을 하셨는데요 정혜는 거기 원생이고요 그러니까 걔가 고아죠 고아 하 하 하 하 하 하 근데 마음만 절실했지 생각처럼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유치형 씨처럼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스타가 되기에는 너무 평범해서 평범하긴요 진짜로 평범한 사람들이 들으면 욕할 소리예요 그거 하 내가 왜 쇼단 따라다니는지 아세요? 스타 만드는 흥행사가 될 거거든요 내가 잘 나가는 흥행사가 되면은 정혜 씨는 내가 스타로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건배할까요? 네 네 네 자 하 하 하 하 아 이놈들이 이거 무슨 사기치는 거 아니야? 내일모레 극장 공연하는 사람이 무슨 수로 출연을 내? 참나 잠시만요 네 네 어이 여기 최성원이 출연한다는 게 사실이오? 아따 안 나온다는 사람은 나온다 하것으라 시방 한참 노래하고 있으니깨 얼른 들어가 보셔 참 잠시만 네 네 예 예 채성원이 완료네 예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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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화 좀 받아봐요 누군데? 강기태 아 왜 전화질이야 아버지요 뭐? 확실해? 아 이런 망할 놈의 새끼 이거 형님 이쪽이라니까 이쪽에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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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주세요. 어. 거기다. 아이 저게. 저 미친놈 저 씨.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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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정원님 야 이 미친놈아 미친놈이라뇨 야 니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극장 공연을 잡아놓고선 여기서 니가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 쇼는 뭐가 되냐고 이 자식아 좀 할 수도 있지 뭐 이딴 걸 가지고 이렇게 흥분해요 뭐? 할 수도 있지요? 할 수도 있지 야 이 씨 진정하쇼 그만해 단장님 이거 놔 이거 이거 놔 이거 그만해 형님 어 어떻게 됐어? 예 시어단 숙소 알아냈습니다 그래 빨리 가자 예 빛나라 시어단 숙소가 어딘지 빨리 확인해 예 야야야 빨리 가 빨리 가 세번째 세번째 신단장 어딨어요? 여긴 어떻게... 신단장 어딨냐고요? 밖에 나갔는데? 밖에 어디? 어? 어? 야 너... 아... 오랜만이다 아 여기 웬일이죠? 아니 뭐 일이 좀 있어서 아야말로 여기 웬일이야? 노상택이 나왔어요 나오다니? 구치소에서 출소했다고요 뭐? 아... 그놈이 거기로 어떻게 나와? 그건 나도 모르고요 노상택이 나와서 지금 여수에 내려와 있어요 뭐야? 여수까지 온 거 보면 채영이랑 최성원 씨 데려가려고 온 거잖아 야... 근데 넌 여기 왜 왔어? 아 그... 정해 데리러 왔는데... 그게 급한 게 아니고... 노상택이가 날 보면 죽이려 들 건데... 일단 난 좀 피해야겠어 하... 양태성 이만 죽이려 들겠어? 당신도 죽이려 들 텐데... 아이고... 하... 어떻게 할 겁니까? 뭘 어떻게 해? 노 단장이 최성원이하고 채영 씨 데려가면은 공연 못 하는 거 아니오? 하든 말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강기태 씨는 상관 마세요 공연을 해야 돈을 챙기는데 내가 어떻게 상관을 안 해요 상관하면은 당신이 확인할 거야? 어? 나 아침부터 왜 열이 받았냐 지금 뭐 하는 거야? 넌 꺼져 있어 옛날 일 벌써 잊었나? 쓸데없이 남의 일 참견하면 인생 피곤해지는 거야 이건 신정고하고 내 문제니까 나설지 마 미안한데 내가 지금 신단장하고 한 배를 타고 있는 처지라 야 강기태!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야 앞에서 깔짝댔다 불똥 맞지 말고 꺼지란 말이야 이 자식아 거 말 참 험하게 하시네 계속 이렇게 무례하게 나오시면은 나도 못 참지 너 정말 단장님! 어머 단장님! 너 괜찮으세요? 어머 입힘 좀 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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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노단장 이 단원들 보는 앞에서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우리 얘기를 풀자 우리 얘기를 풀자 채영이 너 당장 짐 싸 단장님 노단장 진정 좀 하고 얘기를 하자니까 얘기 짐 싸고 기다려 좋아 좋아 나갈까? 나갈 거 뭐 있어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 가자 가 언니 노단장님 왜 저래? 나 빛나라 쇼단에 합류하는 거 노단장님하고 얘기된 거 아니었어? 신단장님하고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어 그게 뭔가 오해가 있나봐 정희야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? 우리 공연 못 할지도 모른데 뭐? 왜? 자세한 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세븐스타 쇼단 단장이 찾아와서 유채형을 데려가려고 한대 친구는 개뿔이씨 넌 짐 싸 냈더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에요 단장님 뭔 일인지 가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얼른 짐 챙겨서 나와 이유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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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로상택이 왔다면서요 지금 신단장하고 얘기 중이야 지금 신단장하고 얘기 중이야 어떨 것 같습니까? 어떨 것 같습니까? 하... 무지하게 얄받았더라 공연 못 할 것 같아 형님 저기 내가 언젠가 이 바닥에서 당신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빛나라 빛나라 쇼단 꽁무니나 뒷 쫓아다니는 걸 보니 실망이야 저 단추를 잘못 끼웠어 쇼를 하려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 총구석 걸어다니며 푼 돈이나 걷어가는 신정구한테 뭘 배우겠나 소영아 소영아 가자 가자 정밖에 없잖아 훈련 아 지 그 должно 이 declaration alguns 저